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현재 상태 물어보는 거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끊겼었는데 그 돼지는 어떤가요? How is the pig? 언제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의 상태예요? 현재 상태예요? 현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씨가 안 들어갔죠. 오케이 그래서 더픽 암방 기려봤자 그것이 어떻다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대답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잇은 뭐 대신 왔어요? 그쵸 더픽. 돼지 대신 왔죠. 패세트스는 뭐예요? 뭉뚱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is the pig? 오케이. How.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the pig? How is the pig? 그 다음에 계속. 그 돼지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물어볼 차례네요. 양념 냄새가 나고 어떤 양념 냄새가 나요? 윌이요. 윌. 뭐 대신. 그렇죠. 캔 냄새가 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좀 어려운데 잘 익혔다 했어요. How can the pig be? 오케이. 그래서 더픽 암방 기려봤자. 그래서 대답이 이르쳐. It can be thin. 그렇죠. It can be thin.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하고. 더픽. 더픽. 대신하고. 띵의 뜻이 뭐니까. 날씬한. 그렇죠. 날씬한 이란 뜻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들과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the pig? 오케이. 아닌데요.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얘가 이리로 가서. How can the pig be? It can be thin. 날씬해질 수도 있어. 운동 열심히 하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는 언제 그 차를 마실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선생님. 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복습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 자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자는. 우리는 마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마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we will drink죠.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우리가 마실까요? when we drink. when we drink. 문장 완성. when we drink the tea.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뭐라고요?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러면 the tea는 안방 길어왔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we will drink it at five. 그렇죠. 뭐라고요? we will drink it at five. we will drink it at five. 그러면 it은 모세시 왔고 at five는 다섯 시에 라는 뜻이니까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앞에서. when will we drink the tea? 그렇죠. when will we drink the tea. we will drink it at five. 오케이. 그러면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가요? 누가 자요. 여기서 누가 자는. 나에게는 걸을 수 있다. 오케이.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양형 냄새나요? 네. 그렇죠.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다. 뭐고? you're the can't walk. 그렇지. you're the can't walk. 묻는 말 받는기 첫 단계. 너에게는 걸을 수 있니? can you're the can't walk? can you're the can't walk? how long can you walk? 천천히. how long can you're the can't walk? 그렇지. 뭐라고요? how long can you're the can't walk? how long can you're the can't walk? 네. 그래서? you're the can't walk for two hours. 오케이. 뭐라고요? you're the can't walk for two hours. ok H가 소리 안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hours라 했죠 ok 그래서 it 뭐 대신 왔고 for two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it for two hou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렇죠 how long can your dog walk?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줄거에요? it can work for two hours it can work for two hours very good 아주 훌륭하구요 그래서 뭐부터 만든나요? 누군가자 여기서 누군가자는 너는 만들 수 있다는 뭐에요? you can make you can make 묻는 말 완성 첫 단계 너는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묻는 말 완성 너는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니? what food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ok 아주 훌륭합니다 what food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what food can you make? ok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의 케이크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음식 그렇죠 무언이라 해도 되지만 무슨 음식이 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케이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food can you make? 그렇지 지난 시간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he wants you 그렇죠 아주 좋아요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누가 나는 뭐해요? 저는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받을 것이다 부터 만들죠 내가 받을 것이다 를 영어로 하면 i will get 그렇지 i will get get 이라고 하나 쓰니까 be는 필요 없습니다 we get 그럼 눈을 말 못 들기 첫 단계 제가 받을까요? will i get will i get 문장완성 what will i get on 크리스마스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크리스마스 하겠죠 what will i get on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착한 일 한 게 없나봐요 유감스럽게 대답이 이렇게 했네요 하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이러네요 뭐예요? you will not get anything 아주 훌륭하게 잘했네요 어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언니의 의사가 될 것이다 양념 냄새가 납입니까? 네 너의 언니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r sister will be a daughter Your sister will be a daughter 그렇죠 비가 필요하죠 그럼 얘는 그냥 묻는 걸 만들면 끝나네 그렇죠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거니? Will? 음? Your sister? 음? Be a daughter 헐을 넣어야지 그렇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라구요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그렇죠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뭘 써요? Your sister 대신에 she'll My sister 대신에 she'll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No she won't be a doctor No she won't be a doctor she'll be a teacher No she won't be a doctor she'll be a teacher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도 한 번 점검해 봤는데 잘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요거 밑에 있는 거 하다시를 도와주는 양념시 8가지 익히는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 단어 20 동사 하다시 3번 하다시 3번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요거 점검할게요 잘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칭찬